6평 물투의 해설 지금까지 해설강에 다르게 감성적인 초음평을 드릴게요 무슨 얘기냐면 당당 물투 여러분들이 이왕 선택하신 거라면 확실하게 하셔야죠 당당하라라는 것이죠 당당하셔야 됩니다 왜 제가 지금 이런 말씀 드리느냐 당당하라 그리고 하십시다 하세요 하라 여러분들이 물리투 선택할 때 이 학도의 로망으로 선택하였습니까? 절대 아니죠 아닙니다 그렇죠 로망으로 선택을 해요 수능을 분명 자신의 분명히 주때가 있고 자신의 의지한 바가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한 것인데 6평을 정답률을 좀 이렇게 보면은요 상당히 저는 실망이라는 것보다 아쉽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장을 좀 알고요 또 상당히 분주하고 이것저것 할 것도 많기 때문에 또 투과목이니까 또 물리니까 뭔가 좀 지레 겁을 먹고 좀 그런 것도 많이 있었을 싶은데 보니까 개념학습의 결핍이 너무너무 많이 보여요 함께 하자니까요 함께 합시다 제가 한다니까요 제가 그랬잖아요 학기 초에 막 핏대서 하면서 얘기했잖아요 갈 때까지 가보자고 평가원의 물리투 함께 하자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목 놓아서 외쳤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번에 저는 감성적인 총평을 드린다는 게 뭐냐면 7번, 8번, 9번, 10번, 11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이런 것들이 누가 이렇게 딱 보면 역시 물투는 정답률이 대부분 낮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니야 또 아니잖아 여러분 7번 이게 전기력과 퍼텐셜의 전위 8번 전기장에 관한 얘기고요 9번 축전기에 관한 얘기고요 복잡한 내용 절대 아니거든요 그리고 10번 아 이거 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항상 여러분들 편에서 이제 어떨까라는 눈높이의 생각을 많이 해보곤 하는데 이 37%의 10번 문제 이거 평행전선 사이에 그 전류에 의한 자기력 얘기라는 거죠 이게 37%가 나올 이유가 없는데 왜 그랬을까 많이도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해설 강의를 꾸미기 전에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37% 나왔을까 이게 정답 이 선지가 4번인데 2번에 그러니까 선지 4번에 이 선택률이 37%고요 선지 2번에 선택지 2번에 32% 그러니까 만만하게 이제 2번을 선택을 했는데 왜 그랬을까 그냥 상당히 좀 대충 보지 않았나 그냥 이럴 거야 라는 추측을 하지 않았나 그게 아니라면 여기에 개념이 결핍 그러니까 여기까지도 개념 학습이 많이 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지 않나 뭐 여러가지 오만간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11번 이라든가 이거 제가 특히 여러분들 여기에 11번 그 입자에 운동할 때 자기장 정기장 중력장을 제가 몰아서 킬포인트 특강 시리즈 1로서 제가 한번 했던 11번에도 있고요 18번의 평면상의 충돌 이건 제가 3출을 준비하겠지만 그리고 20번의 이거 이거 킬포인트 시리즈 1을 들으신 분은 이와 매우 유사한 문제가 있었고 이게 어디서 비롯된 거냐면 수특에 비롯된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제가 베스트 초이스에서 EBS가들과 함께 나눴었죠 자 이런 정답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이 결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많이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분주하다 보니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해봤어요 평가원에 출제를 할 때 물투 이거 하면 어려운 거 아니야 라고 억지로 막 문제를 쉽게 내려고 했는데 평가에서 외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정도로 보였다 물론 이제 여기 다 맞추신 분들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보라색 박스 친 거는요 제가 먼저 베스트 3라고 해서 이걸 먼저 설명드릴게요 왜냐하면 해설드리는데 이게 가장 물투스러운 그런 보통 이제 킬러로 얘기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아무래도 이과생이기 때문에 산수가 좀 있어요 뭐 2차 방영식이라든가 인수분해도 살쪄 근데 복잡한 거 아니야 여러분 알잖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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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1,2,2,2 해가지고 2차 방영식이랄 때 그냥 눈에 딱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좀 들어있는 것이고 결코 복잡한 산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좀 이런 부분에 취약점이 있다? 그래요 좀 시간이 앞에서 많이 소요돼서 여기 밑에 많이 투자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18번을 보니까 이 정도 50% 육박하는 정답률이 나왔다라는 것은 역시 올해 물투 학생들은 수험생들은 이과가 확실하구나 근데 이런 것들에 이렇게 시간이 좀 모자란 것도 있었겠지만 사실은 이 부분이 가장 안타까운 겁니다 자 여러분들 물투하면 쉬운 거야 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것 같아요 평가원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합시다 하시고 제가 학기 초에 언제까지 뭐하고 이번 6평 자체가 4개의 대단원 중에서 중단원으로 따지면 8개가 되는데요 4개의 중단원 중에서 3단원의 첫 번째 중단원까지가 시험범이었습니다 남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월까지는 뭘 반드시 개념은 마무리하고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최소한 6평 전까지는 3단원의 첫 번 중단원까지는 꼭 한 번 이상 돌아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저것 하느라 많이 이제 여기다 투자를 많이 못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명해야죠 네 최선의 차선을 택하고요 현명하도록 지금 현재 있는 상황에서 가장 현명하게 우리가 다시 리셋을 하자라는 거죠 학습이 많이 돼 있지 않으신 분들은 리셋하세요 계획을 그래서 6월 7월 이 2개월 동안 이제는 전범위를 봐야 되잖아요 뒷부분 하면 돼요 한 사람에게는 어렵다라는 그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전범위를 최소 두 번 정도는 한 번 돌아가야 되는 것이고 선생님도 남들이 여러분들 그 강의 물투 오픈 없잖아요 강의가 저 킬포인트 시리즈라고 지금 시리즈1 종강 벌써 했고 시리즈2 평면선 충돌 연력화 해서 또 2도 곧 개강하겠습니다 선생님도 할 테니까 여러분들 같이 손바닥이 아니 손뼉이란 게 이래야 소리가 나는 거잖아요 선생님이 의지를 가지고 나섰듯이 여러분도 당당하게 이왕 선택을 했으면 합시다 이거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절대 어려운 내용들 아닙니다 간단한 거예요 사실은 안에서 그렇습니다 자 약간의 희망이라면 바로 뭐예요 안에서 그렇습니다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과생으로서 산수 정량 계산 그렇게 복잡한 산수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킬포인트 시리즈 할 때 이 말씀드렸잖아 깃발을 세우는 거라고요 내가 이 답을 문제에서 이걸 물었는데 주어진 설정을 어떻게 교두부 삼아서 저 원하는 곳까지 갈 것인가 그 깃발을 두 개 정도 꼽아 놓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밟아 나가는 것이 물투의 매력이라는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끝까지 화이팅 하시기 바라고 제가 18번 19번 20번부터 자 해설 강의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1번부터 한번 쭉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아유 안 해서 그런 겁니다 고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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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